안녕하십니까? H32번 최유진입니다. 공명원 이민여 씨의 작은 술잔입니다. 잠이 드는 비오는 골목길에 작은 술잔에 그 사랑을 따라서 마신다 그대라 부르며 안았던 그 밤은 술에 기대 외로움을 달랬었나요 그 사랑에 울고 있는 작은 술잔에 가끔씩은 생각했어요 내 온도 잠이 드는 비오는 비오는 골목길에 작은 술잔에 그 사랑을 따라서 마신다 그대라 부르며 안았던 그 밤은 외로움을 달래려는 부사랑이었나요 오늘 밤도 기다리는 작은 술잔에 가끔씩은 생각했어요 그대라 부르며 안았던 그 밤은 외로움을 달래려는 부사랑이었나요 오늘 밤도 기다리는 작은 술잔에 가끔씩은 생각했어요 가끔씩은 생각했어요 가끔씩은 생각했어요 그대라 부르며 안갖고 맙장에 가끔씩은 생각했어요 그대라 부르며 안하는 그 주회를운 한 번에 강해서